평화를 위한 기도 성모 마리아님, 한화된 목소리로 당신께 청하오니 세상에 평화를 얻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께 울부짖고 절망에 쌓인 민족들이 외치나이다 평화를 주소서 힘없는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어린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하나이다 성모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권력자들이 마음을 돌려 사랑하게 하시어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희망을 심게 하소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당신과 함께 하느님께 청합니다 권력자들이 악한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죽음의 바람을 멈추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마리아님 새날을 기다리는 저희가 믿음을 간직하도록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아멘